밴쿠버 기온이 이번 주말까지 10도 이상 상승해 올해 들어 가장 더운 주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. 체감온도가 무려 32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이번 주는 태양과 구름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는 구름보다 태양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. 토요일까지는 기온이 26도 28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일요일에는 29도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 뜨거운 주말을 보내고 난 후인 월요일은 30도 33도로 더 덥게 느껴질 것입니다. 웨더 네트워크에 따르면 로어 메일랜드 주변이 매우 뜨거워질 것이며 특히 아보츠포드가 35도로 타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.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비타민 d를 흡수하기 위해 해변과 공원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